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템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타먹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관심을 사로잡고 매료시킨 캐릭터는 기발한 성격과 상징적인 패션 담각으로 유명한 시간여행 외계인 닥터였어요. 닥터 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 이 매혹적인 캐릭터의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살펴보세요.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닥터와 그의 시간여행 모험에 대한 끊임없는 인기의 흥미를 느꼈습니다. 닥터가 사랑받는 캐릭터가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그의 매혹적인 역사입니다. 닥터 후는 1963년 시드니, 유먼, 시, 이, 웨버, 도널드 윌슨에 의해 탄생했어요. 이 시의 원래 컨셉트는 교육적인 콘텐츠와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공상과학 시리즈였습니다. 닥터 캐릭터는 시청자를 우주로 안내하는 심부럽고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닥터 역을 맡은 첫번째 배우는 윌리엄 하트넬로 그는 이 여사의 중화함과 지혜를 불어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닥터는 다양한 성격과 외모를 취하며 변화해왔지만 항상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해왔습니다. 톰 베이커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부터 데이비 페넌트의 비장한 결단력까지 닥터는 공상과학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가 되었어요. 닥터의 기원은 베일에 쌓여있지만 그의 캐릭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몇가지 주요 사건이 있어요. 닥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그의 고향 행성인 갈리프레이가 파괴된 것이에요. 시간 전쟁 중에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닥터는 자신의 죽음과 그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닥터 역사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은 닥터가 자신의 외모와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재생능력이었어요. 이 능력 덕분에 닥터는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오랜 역사를 통틀어 닥터는 여러가지 면에서 변해왔지만 항상 핵심 가치에 충실했어요. 닥터 캐릭터의 가장 인상적인 측면 중 하나는 적으로 관주되는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 대한 영민이에요. 닥터는 수년 동안 달력부터 사이버맨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전과 적을 만났지만 항상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극복할 방법을 찾았어요. 이러한 평화주의적 접근 방식은 닥터가 가진 매력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여러 세대에 걸친 팬들의 롤모델로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닥터는 흥미진진하면서도 매혹적인 성격을 지닌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닥터는 타의 추종을 불러하는 뛰어난 지능으로 적을 제압하고 하루를 구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닥터가 돋보이는 것은 지능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재치와 순발력도 관객을 긴장해 끈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닥터는 엄청난 동정심과 공감 능력으로 유명하며 종종 자신의 필요와 연령보다 타인의 필요와 연령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의 조합으로 인해 닥터는 공상과학 세계에서 잊을 수 없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닥터 후에 오랜 세월과 여러 차례의 반복을 거치면서 닥터는 여러가지 성격 변화를 겪어왔어요. 윌리엄 하트넬이 연기한 첫번째 닥터는 심술 굳고 까칠한 인물이었으며 패트릭 트러튼이 연기한 두번째 닥터는 장난기 많고 장난기 많은 인물이었어요. 존 퍼 트윗가 연기한 세번째 닥터는 가제트를 좋아하는 늠름한 영웅이었고 톰 베이커가 연기한 네번째 닥터는 젤리 아기를 좋아하는 보헤미안 괴짜였어요. 그러나 성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능, 재치, 동정심이라는 닥터의 핵심 특성은 시리즈 내내 편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닥터 성격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 외교인, 로봇 또는 다른 존재와 교류하던 닥터는 그들과 깊은 공감과 이해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자신과 아무리 다르더라도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서 아름다움과 가치를 볼 수 있는 능력 덕분입니다. 또한 닥터는 총명함과 재치로 인해 자연스러운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저는 닥터하우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닥터하우의 영원한 매력에 문화적 영향력을 관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닥터하우가 대중문화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다양성을 표현하는 닥터하우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여행이 가능한 이 드라마의 능력은 다른 많은 공상과학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닥터하우는 전세계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독특한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닥터하우는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죠.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포용하도록 영감을 주고 격려하는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시간여행이라는 아이디어는 시청자를 사로잡았으며 백투더퓨처, 터미네이터 등 다른 공상과학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닥터하우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은 독특한 장르를 창조했습니다. 닥터하우는 다양성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인종, 성부열, 성적 지형을 가진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온호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닥터하우는 시간여행이라는 개념을 탐구하여 여러 세대의 공상과학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닥터하우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성을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시간여행이라는 드라마의 콘셉트는 다른 공상과학 작품에 영향을 미쳤고 독특한 장르를 만들어내며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닥터하우는 세대를 아우르는 열성적인 팬층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공상과학 프랜차이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구라는 행상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